30대의 정연 씨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? 제가 꿈꾸던 모습이 있어요. 뭐예요? 저는 생각하는 게 커리어우먼. 딱 커리어우먼 머리. 이렇게 해서 가방 딱 메고 길거리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. 어떻게 해요? 지금 열받았어요? 잠깐만.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이런 거. 안 될 것 같아. 이런 거. 차는 안 타니까? 차. 차. 타줘야죠. 이렇게 딱 내가 탔다. 이렇게 해서. 오케이. 알았어. 내가 빨리 갈게. 열고 들어가서. 할 일이 너무하다. 할 일이 너무 많아. 할 일이 너무 많아. 이런 거. 이런 거.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는 거지. 커리어우먼. 커리어우먼. 지금 외부 일 보고 들어가는 거구나. 할 일이 너무 많아. 이렇게. 할 일이 너무 많아. 지금 뭐 어디 스케줄 가실 시간입니다 이러면. 그러면은. 그러면은. 하고 있다가. 벌써 그 시간이야? 알았어. 꽤 높게 올라가네. 꽤 높게. 40대의 정연 씨는 어떤 모습이야? 40대의 정연 씨는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이제 이제 끝에. 대가리에 왔다. 정점에 왔다. 대가리에 왔다. 정점을 찍었다. 와 진짜 10년 뒤에 저희가 계속 유퀴즈를 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. 와 대박. 진짜.